있다가지 기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라고 그래 내가 데려다줄게 병원에도 가셔야 되잖아요 가자 야 야 야 내가 안고 내려갈게 더운데 뭐하냐 잠깐인데 뭘 더워 맞어 어찌 보자 미양아 할아버지한테 오세요 어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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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까 으이요 으 나오지 마세요 가세요 가세요 응 아 저 받아 봐 애용이 저럴 줄 알아 네 그래요 또 안되지 뭐 아, 애형이 전할지 몰라. 받아봐. 그래, 그럼. 자, 가자. 조심해 가. 나가세. 미영아. 빠이빠이. 엄마님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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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차야?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 더운데 올라올걸 그랬어? 아닙니다. 네, 이리 해주세요. 자, 이리 와. 아, 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또 올 거지? 네. 올 땐 전화해. 내가 데리러 나갈게. 네. 그래. 가. 가요. 고맙다. 하다. 네. 어이엇. 아, 이거야. 이렇게 오сти. 아,erapeut이 뭐지? 야아, 아이기를. 일하기로 했어. 아, 이거야. 오프라이. 하이빵. 무슨 일하 cognitiva.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